최근 결혼한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아내의 임신 소식을 전했다. 김현중은 21일 일반 스포츠 인터뷰에서 아내가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어렵게 어린 생명이니만큼 좋은 아빠로 살겠다는 마음뿐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현중은 지난 2월 콘서트 도중 팬들 앞에서 비어낸 여성과의 결혼 소식을 직접 발표해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곁을 지켜준 분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갈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었다. 김현중은 지난 2005년 아이돌 에세스 501로 데뷔해 노래의 스노우 프린스, 내 머리가 나빠서 등 히트곡 다수를 남기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KBS 콕보다 남자, mbc 장난스러운 키스 등이 드라마에도 출연하며 배우 활동도 병행했다. 다만, 지난 2014년 전 여자친구 A씨와 포켓링 유산 등의 문제로 긴 법적 공방을 벌였으며, 2017년에는 음주운전 등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식한 바 있다. 2인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 커리어 옷지 매일 3인의 프리랜서 기자, 허프 커리어 옷지 매일